안녕! 안녕! 힘들게 지켜낸 한글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그런 날이 아닌가. 한창 유행했던 글식체 같은 것도 있고, 요즘 워낙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원래 한글에서 변질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거 생각해본 적 없어. 한글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고민, 걱정?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한글 최고지. 모든 말을 바꿀 수 있어. 맞아, 가끔 국뽕에 차올라 한글만 보면. 에듀온의 한글날 기념 퀴즈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노라 하는 인사들이 뭐였다? 내노라 하는 인사들이 뭐였다? 내노라. 오케이. 뭘 가려, 막. 정답을 보여주세요. 아니요. 아닌 거 같아. 정답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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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내로라. 어떤 분야를 지표할 만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내로라입니다. 내로라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갑자기 승선생긴다. 우유값 좀 버려줄래? 우유값 좀 버려줄래? 어려운데? 하나 둘 셋. 둘 셋. 둘 다 틀리면. 야. 담백갑은 갑인데? 잠깐만요. 나는 그대로 갈래. 네. 정답은 갑이에요. 규정에 따라서 고유의 갑을 표준으로 사용해요. 살짝 흔들렸는데. 저는 갑은 어디서 넣은 거? 형사의 유도신문에 범인이 걸려들었다. 유도신문일까요? 유도신문일까요? 적으면 되는 거죠? 네. 유도. 나랑. 틀릴 수도 있어. 나 둘 다 틀리면 어떡해? 정답은? 유도신문입니다. 신문이야? 신문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케어가 묻는다는 뜻이고 신문에는 이미 알고 있는 걸 묻는다는 뜻이 없기 때문에 유도신문이 맞는 표현이에요. 나는 심이라고 한 이유가 마음 심인 줄 알았어. 신문이 맞습니다. 그랬군요. 어렵다.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라.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라. 하던지 말던지. 정일까요? 정일까요? 어? 진짜 이거 아는 거 같아. 야, 어려워. 아, 어렵다. 정답을 보여주세요. 하든지 말던지. 하든지 말던지.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는 말이고 즈음자는 선택을 나타내는 말이어서 하든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라. 이 돈을 얻다 쓸지 고민이다. 오케이, 오케이. 정답을 보여주세요. 아니, 틀릴 것 같아. 다 얻다 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얻다는 어떤 물건을 얻을 때 쓰는 거잖아요. 어디다 쓸 거냐 이니까 그냥 가운데 글자랑 다를 빼가지고 다. 정답은 얻다 입니다. 대단합니다. 와아. 어, 다가 맞습니다. 둘 다 똑같이 계속 계속. 산들날과 관련된 OX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와아.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산들날의 이전 명칭은 정은날이다. X. X. 정답은? X입니다. 오늘 첫 번째 뭔지 알고 계시나요? 각야날 아닌가요? 네, 맞아요. 최초의 한길신문은 대한매일신보이다. 아,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아,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그니까. 이게 신문이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데? 첫 신문은 경향신문이었을 것 같아. 아, 잠깐만. 경향신문은 잠깐만 아닌데? 잠깐만. X입니다. 와아. 한글신문은 선의필의 동립신문이죠. 아.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28자이다. 정답입니다. 24. 어. 24자의 모호가 있는데? 기역부터 기역까지. 아야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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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이게 아닌가? 아야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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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그쵸? 홍대 날의 전 제정한 것은 1925년으로 조선화연구회가 주도하였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입니다. 와아. 와아. 황글날은 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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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답은 O입니다. 한글이 얼마나 어 위대한 건데 그걸 5대 국경에서 빼겠어요. 원래 맞춤법에 많이 자신이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제 자신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글에 대해서 더욱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맞춤법을 잘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렵네 진짜 어렵네 너무 헷갈려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다 정확히 알고 있어서 푼 건 아니어서 우리 한글에 대해서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평상시에 그런 걸 잘 지키면서 써야겠다라고 약간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두 개 틀리고 반성하면 네 개 틀린 내가 반성해 대신 나도 진짜 당연히 맞춤법 좀 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듣자마자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어렵지만 그래도 잘 지키는 게 좋지 바른말 고어말 써야 해 긁죠? 야 너 너무 긁는 거 너무 긁어보이냐 손 좀 잃어버린 거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못 진짜 الخ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